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가투리 방송을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애청해 주신 애청자들,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고 새해에는 우리 가투리 방송으로 더욱더 보금을 전파하는 성교의 방송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럼 2020년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새해로 파이팅! 2020년 한해도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0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더 건강하고 작년보다는 더 행복한 가정 이루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고 특별히 뉴욕 가톨릭 방송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늘 행복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해를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KCB 가톨릭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KCB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애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